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만큼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천 명을 뽑아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집단행동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별 학생 증원규모와 지역별 필수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초에는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보상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의 하나로 신장이식 수가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